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있는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6월학평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특히 고3들 같은 경우 처음으로 이제 재수생들이랑 같이 시험을 본다랄지 굉장한 의미가 많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압박감도 상당하고 그랬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원점수에 되게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나 몇 점이야 나 몇 점이야 막 이러고 그리고 막 표준점수도 따져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6월학평 성적표 가지고 대학 가지 않습니다 6월학평 성적표 가지고 대학교 와가지고 나 6월학평 잘 봤으니까 합격시켜줘 그러면 이거 이상한 일인 거죠 그죠 6월학평 점수 9월학평 점수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학 가는데 대학 가는데 직접 쓰는 건 아닌 거고요 대학 가는데 직접 제출하는 건 오직 11월 달에 치러지는 수능시험 점수밖에 없어요 그 수능시험 점수를 고득점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우리가 이제는 주목할 시간이 된 거죠 그야말로 이제 정말 정말 중요한 건 점검입니다 도대체 점검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해설 강의가 녹화되어 있고 그 해설 강의를 통해서 각 문항별 점검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문항별 점검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시그널 평가원이 뭔가 시그널을 제시한 거 있다면 그 시그널을 캐치해서 그래서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원의 시그널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평가원이 여러분들 수험생들에게 자 뭔가 시그널을 자꾸 보내고 있어요 이거 읽어야 되지 자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느냐 일단 난이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정치화 부분 역시 난이도가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봐요 물론 작년도 수능에 비하면 6월 평가원 지금의 6월 평가원 문제는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었어요 훨씬 더 문제 푸는 데 수월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난이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높을 거라는 건 예상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근데 지금의 난이도가 유지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수능 가면 분명히 난이도는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진짜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첫 번째 평가원의 시그널을 읽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8번 문제 여러분들이 또 8번 문제 꽤 많이 틀렸더라고요 8번 문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녀석은요 어떤 문제냐 특히나 8번에서 디귿 선지 이게 뭐냐면 불법 행위와 불법 행위와 그 다음에 채무 불행 이 두 녀석을 비교할 수 있냐 이 두 녀석의 차이점을 잘 알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두 녀석의 차이점 공통점은 불법 행위로 인해서도 손해배상 청원권이 발생하고 채무 불행으로 인해서도 손해배상 청원권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또 둘 간에는 차이점이 있죠 여기 채무 불행은 계약 위반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전제한다 불법 행위는 계약을 전제하자 한다 그것만 알았어도 8번에서 디귿 선택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비교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가원의 시그널은 이건 작년도 9월과 수능에서부터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찌 보면 좀 전부턴데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2, 3년 전부터 평가원에서 뭘 했냐면 형사정책 수단으로서 형벌 그리고 보안처분 두 녀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둘은 형사정책 수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좀 차이점도 있죠 얘는 책임을 전제로 한다 얘는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뭔가 비교하는 거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 이거 나왔고요 또 작년 9월 평가원 같은 경우는 민법과 형법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작년 수능을 가보니까요 민사채임으로서의 불법행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소름해상청권이 있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형사책임인 형벌이 있죠 이 두 녀석을 또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 이런 거 출제가 되었고 또한 형법 분야에서 정당방위와 정당방위와 그 다음에 긴급피난 이 두 녀석을 또 비교하는 문제가 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건 일종의 평가원의 추세다 트렌디를 보여준다 트렌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 이런 면에서 제가 올해 올해 작년보다 올해 강의에서 매우 강조했던 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 공통점들이 있는데 차이점도 있는 것들 있죠 단원 내에서건 단원 간에서건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설명했고 제가 사실은 올해 불법행위와 채무불행위에 대해서는 개념반에서도 이거 둘을 비교해줬고 그 다음에 또한 실전모예교사들도 없고 선통법 강의에서도 또 강조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 다 강조하고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중에 이런 문제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동안에는 이제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만 냈지 단원 간의 통합이랄지 또 다른 주제와의 비교하는 문제의 유형이 그동안에 시중에도 그렇고 최근 평가원 말고는 또 기출에도 많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뭔가 공통분모가 있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공통분모도 찾고 그러면 어? 근데 이런 차이점이 있네 이러면서 비교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추세는 꾸준하게 이해하게 이어질 것이고 특히나 이번 문제를 통해서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위에 대해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실하게 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됐고요 자 두 번째 시그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시그널은요 자 우리 14번 문제로 대표됩니다 14번 물론 9번에서도 약간은 그랬어요 9번 9번에서 정답이 1번 선지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을 관장한다고 표현놨어요 여러분들 그동안의 문제를 풀면서 헌재가 뭐를 관장한다 이런 표현을 별로 들어보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 111조 1항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해서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 그 다음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정인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이렇게 다섯 가지를 헌법재판소의 관장상이라고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헌법에 나와있는 표현을 쓴 거야 디테일하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14번 이게 이제 진짜 14번에서 이게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역시 디테일이었어요 자 우리 민법 분야 공부하면서 자 혼인할 때죠 혼인 근친사의 혼인은 혼인할 수 없다 근친혼 금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친족관계동부에 그래서 친족의 범위 제가 꼭 암기하라고 했죠 8촌인의 혈족, 4촌인의 인척, 배우자 오케이? 혈족은 먹어, 인척도 먹어 설명을 드리고 촌수 계산한 것도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걸 안다면 14번 문제를 사실은 정답을 도출을 안 하기는 어려울 텐데 근데 이제 많은 선생들이 아니 가족법은 어차피 상속만 나오니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속 위주로만 공부하고 복습할 때 디테일한 복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꼼꼼해야 됩니다 꼼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항상 출제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주로 출제되어 왔던 것들 주로 출제되어 왔던 것 이거 당연히 해야지 이게 중요하지 근데 주로 출제되어 왔던 것들은요 누구나 다 연습이 돼 있어요 연습 이미 완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맞춥니다 문제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변별력이 생기질 않아 변별력은 바로 이런 데서 생기는 거야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출제돼요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낮았어요 이런 문화 이런 내용이랄지 또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출제됐다면 그동안에 기출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그럼 이것도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소개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출제된 적은 없지만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고 이런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 중에서 꼭 수능에 꼭 몇 개씩 나온단 말이에요 출제 빈도가 낮고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이놈들까지도 이놈들까지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이게 여러분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만점이냐 이걸 여러분들을 변별력을 가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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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평가원의 추세가 선거 있죠? 선거 선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선거 평가원의 시그널을 읽을 때 선거에 관련해서 지금 선거 문항이 수능 말고 일단 평가원 기준할 때 작년 6평도 그렇고 올해 6평도 그렇고 선거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출제되어 왔던 비례대표 이제 병립형이나 연동형이나 그 다음에 선거구간의 통합이나 선거제도의 개편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아니고 작년 6월 평가원의 대표의 결정 방식이 나왔고 이번에는 뭔가 도대체 뭐라고 유형을 말하기도 어려운 희한한 유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뭐냐면 뭔가 변화를 모색 중이에요 좀 고인물이었으니까 그동안에 내던 유형이 뭔가 변화를 모색 중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모색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변화된 것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모색 중이지만 이 변화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전통적으로 출제되는 유형 전통의 유형 여전히 공부하셔야 돼요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돼 안 나올 거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그랬어 작년에 6월 평가원의 대표 결정 방식 나왔지만 9평이나 수능은 역시 전통적으로 나오는 유형과 관련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형을 절대로 허투루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전통적인 유형의 문제가 어려워요 근데 똑같이 나더라도 정답률은 점점 올라갑니다 똑같은 난이도에도 왜? 그만큼 여러분들이 연습을 꾸준히 하니까 기출 분석하고 그러니까 선거가 과거에는 엄청난 핵킬러 문항이었지만 이제는 엄청난 핵킬러 문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선거에서 난이도 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추세를 읽어보면 선거도 거의 준킬러가 된 거야 완벽한 핵킬러가 아니라 선거도 준킬러쯤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변별력을 어디서 키워야 돼요? 여기서 변별력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별력은 이건 거야 이거 여기야 이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 디테일해야 되는 게 특히나 어느 분야가 많이 디테일해야 되느냐 어느 분야가 바로 이번에 민법 분야가 매우 디테일했죠? 당연히 민법 분야는 정말 정말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헌법 분야 국가기관의 권한들이 있죠? 디테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문제들이 되게 쉽게 출제됐어 맨날 나오던 언제나 맨날 나오던 거 나왔어 그런데 그런데 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분야 요요요요 분야 있죠? 아 이거 여러분들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엄청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분야들 특히 요런 분야들 법 분야들이죠 정치와 법 할 때 법 분야들이죠 요놈들에 대해서는 정말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챙겨놔야 된다 어? 어? 이것도 문제화된 적 있네? 이것도 교과서에 담겨 있네? 어? 이것도 연계교조에 있네? 어? 이것도 김용태 모의고사에 이런 걸 물어봤네? 이런 거 있으면 다 챙겨 돼 다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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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머리에 딱 저장하고 수능 시험장을 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의 변비 원리를 기를 것이다 물론 선거도 중요하지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평가원에서 이번 6월 평가원과 그 다음에 작년 수능 이렇게 종합해봤을 때 읽을 수 있는 시그널을 저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차이점도 분명히 있고 공통점도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정리해둬라 자 그 다음에 또한 여기 나왔던 헌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분야들에 대해서는 진짜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챙기셔야 된다 그리고 선거 전통적인 유형도 잘 대비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작년도 6월 평가원의 대표 결정 방식 문제나 그 다음에 이번 문제도 잘 한번 풀어서 정답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여러 번 연습을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꼰대의 친 한번 하도록 하죠 당부 말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개념 완강이 안 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개념 이제 같이 시작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고득점 정치화법 고득점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건 개념 완강입니다 개념 강의만 잘 돼 있어도 아무리 못해도 2등급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잘하면 1등급도 나오는 거야 그죠? 개념 완강을 반드시 아직 못했다? 그러면 반드시 해주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념 완강 다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개념만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풀리는 건 아니야 유형 연습 이런 것들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유형 연습 유형 연습 그 다음에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꼼꼼한 정리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이제는 문제풀이를 연습을 해야 돼요 문제풀이 개념만 안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니까 각종의 문제풀이 제 것도 좋고 타강사 것도 상관없어 어쨌든 문제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어? 맞췄어 정확하게 완벽히 맞췄다 그런 건 괜찮은데 만약에 정확하게 완벽하게 맞추지 못했다 제2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 제2시문에 나왔는데 중간에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1번부터 5번 사이 보니까 정답이 예를 들어 3번이야 이건 알겠어 맞췄어 근데 얘는 뭔 말인지 몰랐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 여러분 걸로 만드는 점검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틀린 것도 당연히 점검되고 그러면서 문제 연습 그 다음에 꼼꼼하게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놓쳤던 것들 선지화되거나 또는 제2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여러분 걸로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꼼꼼하게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나 전달 드릴게요 이번에 점수가 높았던 분들 절대 방심하지 마라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이기도 해요 6월 평가원에 만점 맞았어 수능 날 만점 나올까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9월 평가원에 만점 나 수능 날 아니에요 6평, 9평에 만점 받았더라도 수능 날 만점 안 나오는 경우 1등급이 아니라 3등급, 4등급으로 미끄러지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끝까지 수능 전날까지 열심히 가는 사람이 성공을 해요 보통 6평, 9평 만점자들이 9평 끝나고 나서 방신해가지고 성적이 막 떨어지고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여러분들 정치화법 사탐도요 병행해 가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들 열심히 할 때 정치화법 공부하는 양이 구경수만큼 많을 필요는 없지만 꾸준하게 병행을 해가면서 그것도 병행을 해갈 때 대충이 아니라 진짜 모든 걸 내 걸로 만들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 다 내 걸로 만들자 출제 빈도가 낮아도 내 걸로 만들자 안 나오기를 바라지 말고 안 나올까 이러지 말고 반드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수능을 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김용택의 6월 평가원 총평과 당부 말씀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